나이텔메 수비용으로 뭐 끌어서 싸울거야 뒤로 두마리만 잡고 저 마법 사라 두마리 쭉 뒤로 오세요 좀 더 뒤로 여기 실로 있다 뒤로 오세요 나이텔메 안 찍고 해야지 뒤로 오세요 뒤로 노스로 안 튕기면 돼 사우스로 갈준데요 5초 있다가 3 2 1 와 C카드 못 걸렸다 칠해줘야 돼 뭉쳐서 1봐다 매타를 갈지 업을 안 맞게 사우스로 붙으면 돼요 이스트로 붙으면 돼 8.3 머리만 6.3이야 놈들아 맛있겠다 5초 이미 알고 있었는데 대가지 8.3 갑박 8.4 요령 아셨죠 노스로만 안 튕기면 돼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글러브 한번 지금 잉게이지 2마리 2마리 잡을게 2마리 잡을게 QW로 들어온거 볼게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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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더 기다려 더 뭉쳐있어 뭉쳐서 힐 받으면 돼 지금 웨스트로 가줌봐 3 2 1 1 하나 잡았고 벽으로 붙어서 힐러봐 줘야 돼 저희 멍쳐 멍쳐 우리 뭉쳐있다 멍쳐있게 벽으로 저희가 안쪽에 있어야 돼 7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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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걸이 난데 왜 꿀이 안맞지 우리 거의 절대 안갈거야 여러분들 여기 여기서 나오지마 내가 끌고 올게 나오지마 이거 한마리나 뭉쳐서 힐 받아도 돼요 5렛 다시 애니르 신발 제가 문에 오 잘 빼는데 뭉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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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이 아직 있어요 전 다 있어요 저 덤팅 있어요 쓰세요 레드먼 지금 레드먼 레드먼 지금 레드먼 지금 레드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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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에이 이렸다 다시 웨스트로 아 묶어줄게 아 이 새끼 왜 스트로 걸어오세요 세 마리 당겨서 잡을게 땡겨서 당겨서 몹 잡으면서 잡을게 여기 에이 볼게 따라오세요 에이 묶었어 카빈 카빈 나이스 죽였다! 죽였다! 루틴해? 루틴하고? 웨스트에서 좀 와요? 다음 우리 모여있어. 리스트로 모여봐. 여기 모여봐. 모여서 일받아야 돼. 지금 갈 준비? 웨스트 록? 4 아니, 3초 3초. 카빙 3초. 노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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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로 야, 마이스. 어, 저 2명 3명 위에. 애니버 지금? 3? 2? 1? 쭉 가봐. 한 명 묶었어? 카빙 그냥 긁어봤어요?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. 아래, 아래. 피스타비. 잡을만하다. 잡을만하다. 가디언 나머지. 미로가 칠 수 있어. 가디언 나머지 없어가지고. 못 찾았지? 네. 아, 진짜? 딱딱. 딱딱. 다시 싸웠어? 아니, 6T 애들 아까 그 한 파티 딴 거보다 얘 한 마리가 더 맛있는데? 아, 더러워. 이거 죽어? 나? 어? 나이스. 나이스.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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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고. 야, 너무 많이. 너무, 너무 이거 있어. 야, 3일 날았어, 3일. 아, 진짜야? 똥개 끌고 와, 그냥. 들어와서 여기 3마리만. 나이스. 우리 방금 8.3 잡은 거야? 네. 제 킬로그 8.3. 와우. 방금 잡은 건 8.1. 8.2. 와우. 킬패이 얼마나 들어왔어? 킬패이 얼마나 들어왔어?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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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에 갑시다. 에어. 하나, 둘, 셋, 에어.